드디어 완성되었군 정말 완벽한 모양이야 이 무한한 곡선 영롱한 빛깔 그렇지 존? 고생 많았네 존 이제 고생한 모두를 위해 회포나 베풀까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 헬로우 anybody there? 당장 당장 찾아 내가 아닌 그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스 마스터 반드시 되찾아야만 돼 그 안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다 이번엔 PPT에 도라에몽을 넣은 거냐 당장 빼 그럼 너무 밋밋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작게 줄이지 말고 빼라고 알겠다구요 Holy shit This is wonderful, beautiful, adorable, fantastic donuts 제임스 과장님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음… 응? 제임스 과장님 그 도넛 어디서 사셨어요? This is mine! 어? 저는 단지 맛있어 보여서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Shut up, boy! Fuck it! Go away! 죄송합니다 과장님 진정하세요 This is mine! 아, 제임스 과장님 Stupid boy What the fucking Jesus big bubble girl 이렇게 완벽한 도넛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난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어 우와… 마치 보석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빛나죠? 저 도넛과 함께라면 SNS랑 방송에서 톱스타가 될 수 있을 텐데… 내 치질 방석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쩜 이리 다르지? 저 도넛을 가지면 왠지 머리가 자라날 것만 같아… 이… 이건… 아버지가 개발하신 그 도넛이잖아! 보아하니 모두가 이 도넛에 홀렸군 그래, 이것을 보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지 나조차도 버티기 힘드니까 말이야 이 완벽한 자태 안에 감춰진 그것의 강대한 힘과 유혹은 거스를 수 없다고! 날파리들이 꼬이기 전에 어서 가지고 이것을 벗어나야겠어! 라떼는 말이야 먹을 게 있으면 어르신께 먼저 드세요 했단 말이야 챔수 과장, 이거 내가 먹어도 괜찮지? 이런 비겁한… 역시 이럴 땐 권력을 이용해야 하는 법이지 이 도넛으로 뭐부터 할까? 먹기엔 아깝고 제일 먼저 머리에 문질러볼까? 부장님, 무슨 소리세요? 이건 부사장님이 제 아버지께서 손수 제작한 도넛이라고요 이건 저희 집안 거예요 한신성, 그거 내가 살게 얼마야? 만 원? 안 팔아! 그리고 고작 만 원이라니! 저 아내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흡! 어쩐지… 특별해 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넛… 맛보고 싶건… 자네들… 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수가 있어? 그 전에 아버지께서 부장님을 자르실 텐데요? 이런 비겁한… 그럼 내가 내 앞에 내려놓을 테니 하나, 둘, 셋 하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건 어떤가? 부장님 앞에 놓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너희들과 붙으려면 이 정도 어드벤티지는 있어야지! 아니, 애초에 저희 집 거라니까요? 네놈 말은 못 믿는다! 나 못 먹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저도 껴도 되나요? 난 또 뭐야 빠져! 시작한다! 다들 준비하라고… 자, 내려놓는다… 하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건 반칙이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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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镔! 저 새끼가 지는 더 심한 빡, 빡, 빡이면서 저 놈 잡아!!! 어서오세! 요… 뭐지 이 기계의 머머리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시, 시, 시크릿 주우스, 플리즈! 어, 오케이… Dangerous donut! I'm scared! What? Oh, poor boy! This is miracle! No! This is bad donut! No! Go to the hell! Oh!!! 마마 That was really the main machine My precious What are you looking over?! metabolism 승질만 더러운 빡빡이 골름 같은 놈! 과장님! 하나만 주시죠! 무, monster! I'm busy! Bye-bye 어어어어 응?! 아니 개살은 하고 가야지! 거기서야! 데아롬! 과장님 잡으면 도넛 반 띵한다고 약속할 수 있나!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좋아! 그럼 간다! 회전 회오리! 배라하이지마 시킹스타!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던지는 게 어딨어요? 대단해! 빡대가리라 그런가 머리가 단단하구만! 뭐라구요? 이건 내 거야! 잘 있으라고! 이 흰망센 보라색 코끼리야! 으흐흑! 쇠아롬! 저게 내 뒤통수까지 치다니! 유선호! 너 저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만 알면 된댔지? 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주임님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잠깐 손 잡을까? 계획은 있어요? 당연하지… 이 마성이 도넛으로 유튜브 각 잡고 비슷한 제품 만들어서 찍어내면 1억 뷰는 거뜬하고 단물 빠질 때쯤 도넛 언박싱에서 내용물 보여주면 난 동방석에 앉을 수 있어! 거지 같은 회사야! 만나서 X같았고! 자신 보지 말자! 신이시여 이 단자를 벌할 힘을 주소서… 유선호 받아! 받았어요! 우리들 케미 나쁘지 않은데? 어디 줘봐! 맞는지 확인하게! 여기요! 페이크다이 멍청아! 그거 비싼 거예요? 그럼 비싸지! 이 아내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인 힘이… 뭐야! 뭐야! 탄호박 병아리!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아까 계산 안 하고 간 손님이 쓰러져 있길래 뒤져봤는데 머리도 없고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받아야겠어요 나중에 돈으로 줄 테니까 이건 좀 못 본 적 해주라! 싫어요! 주주임님… 아까는 제가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미얀미엄… 그 말을 믿으란 거냐? 이거…이거 드릴게요 안신성이 물속성이라 전기에 약해요 흥… 주아! 다시 한 번만 믿어보자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어떻게 못 나와야 돼? 어떻게 안 돼? 으아아아아악! 공헌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헉! 아예... 자우성... 음...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새콤하고 바삭하고 촉촉하고 미래를 자극하는 최고의 맛이군! 응? 이건? 누가 음식 안에 이런 걸 넣어놨어? 에잇! 룰루리 랄라리 너무 맛있다! 룰루리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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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있는 당신! 절대 반지를 갖고 싶은가? 이 절대 반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 마이... 프레지엄스... 으악! 아... 머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 못한다! 어쨌든! 탈모치료를 제외한 전지단능한 이 절대 반지를 쟁취하고 싶은 당신! 한국에도 4월 13일 그 기회가 열렸다! 당신의 취향, 성향, 신념에 따라 캐릭터를 고르고 10개가 넘는 저양한 용토를 선택하여 지금 당장 반지전쟁에 뛰어들라! 연맹, 배신, 조섭 등 반지전쟁에서 당신만의 안전을 만들어라!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프네... 어? 언니! 도와줘! 그럼 넌! 연맹국 도와주러!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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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삼겹살 꿀! 내가 차라리 최하로막을 연맹을 맺지!